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진통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금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굉장히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대로 아마도 본회의 통과한 것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이 법안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법안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법안 강행의 이유가 되는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5대 공직 부정선거 문제 특히 이 가운데서도 2020년도의 4.15 총선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그런 부정선거가 강행되었을 그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여주고 있는 4.15 총선에 해당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방탄용 그런 법안을 강행시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일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정선거 수사를 검찰 손에 남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소위 강경파들이 법안을 취재하는 중요한 이유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같은 인식의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시민들이 부정선거의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강성파 인물들은 대부분 젊습니다. 50대에 속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보면 50대라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시기고 또 그들의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수를 두고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원로에 해당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 상당수의 그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집단에서 논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 강경파들이 소위 대중들의 그런 후원을 입고 무리수를 두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젊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의원들은 한 번 정도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충분히 가동해서 네 번 정도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전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선거가 치러졌을 때 개표가 진행될 당시에 송영길 당시의 당대표는 푹 잠을 주무시고 오시면 새벽에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득단 겸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20년 좌파 장기 집권은 그야말로 5년 만에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무리수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큰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무리수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검찰로부터의 부정선거 수사를 완전히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것은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하지 않은 일, 악한 일, 그 악함 가운데서도 절정을 그냥 치는 사악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전혀 인간의 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의의 사고라든지 우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대중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월의 연수가 좀 되고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무리수를 두더라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두고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수완박야합안을 또 아니고 금수완박원안을 그대로 더 심하게 그렇게 왜곡한 원안을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50대의 아주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완강한 그런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을 대중의 반대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되죠. 옳지 않은 일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방송은 바로 2월 29일 날 최종 신문을 앞두고 있는 4.15 선거의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최초로 실시됐던 바로 인천연수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의 의원 지역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마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서둘러서 대법원이 내릴 모양입니다. 서둘러서 내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결론을 그들이 내릴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허병기 인화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아주 심청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놨습니다. 그 보고서는 무려 131쪽이나 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 불구하고 소장학자들은 한 명도 연구 논문이 나온 적이 없고 2년 동안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못한 바로 맹혜 교수님이 아주 심청 분석 보고서를 바로 내놨습니다. 소위 4.15 총선 인천연수월에 대해서 범죄자들이 남긴 그 소위 범죄 행각을 통계적으로 낱낱이 분석한 아주 우수한 짝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해온 바 같이 대한민국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나 공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2년 동안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경준 씨가 엉터리 결과를 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찌라시 같은 수준이 연구보고서는 아닙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바로 맹혜 교수님이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인천연수월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심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소위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이 부정선거 사례를 사심이 없는 한 노 교수가 은퇴한 상태에서 작성한 바로 심청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찬찬하게 그야말로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월에서 정영일 후보가 승리하고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패배하는 확률은 2억 6천8백만 분의 1입니다. 2억 6천8백만 분의 1은 바로 인천연수월 사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당시에 4.15 총선의 대부분의 소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맹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현재 자신들이 이미 정한 결론을 향해서 재판을 내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항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역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중들이 그냥 침묵하면 그냥 잠기겠지만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법관들이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건 간에 모두가 다 공중폭파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깊이 맹심하시고 각자의 인생 앞날에 대해서 숙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